헬로 82 가장 행복했던 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꿈 빨리해 이제 뭐하세요? 호보보드에서 안 떨어져서 참 다행이다 몇 개 정도 춤춤춤 시작 와 지성이다 방금 진짜 별로였어요 천러 내가 시즌이라면 나의 최애는 무조건 천러지 저 개인적으로 천러라는 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제 최애는 천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 요즘 요즘 이 노래가 이 춤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그거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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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 아니네 우리 노래 아니네 낮은 목소리로 시즌이 영상편지 심각하죠 시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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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우리 마음 알죠? 우리 마음 알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린 우리 마음 알죠? 우리 마음 알죠? 마크 씨 뭐예요? 이제 빨리 갈게요 팟 소스 오케이 방금 지나간 멤버가 약간 창대했던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이랬으면 나한테 좀 좋아 나 이거 할래 카밍 큐트 앤 러블리 더 귀여운 포인트는 볼을 빵빵하게 하면서 볼을 찌르면서 말을 하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재민 선생님 일단은 저는 손이 크고요 아이 쭈 쭈 네 손도 크고 발이 큽니다 아이 쭈 5월 11일에 뭘 할 예정인가요?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컬러야 컬러야 그걸 확인해야 알겠니 그대 컴백쇼 무대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는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라 이야 그게 맞아 그게 모든 사람의 소원이지 오늘의 막둥이는 남해 사은세 1 2 3 4 5 아 뭐야 이거 둘이 겹쳤어 야야야 이러지 말고 그냥 마크 형 제일 늦게 안 된 거에요 그래 마크 형 그냥 마크 해 마크 들어가 뭔가 익숙해 마크야 액기 너무 평소가 아니 애기 조용히 해봐 말하잖아 애기 항상 옆에 내가 있어요 마크야 네 형 정신 차리자 나는 너무 익숙해 아들아 야와 아들아 했잖아 사랑한다 너 했잖아 존진 유태 전진의 화음으로 함께 부르는 달달한 노래는? 오오오 야 이것도 유명인데? 자 When we shine bright I'm alive In the sea 날 노래해 와우 오케이 아 모르겠으면 지성이를 소환해도 됩니다 어? 모르겠어 I get it 맞아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뒤에 멤버가 어떻게 많았을까? 만날 일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절대 한 번은 절대 없어요 저는 우주여행을 가서 그 우주복을 입고 하성에서 찍고 싶습니다 엔시티 드림 이거 이거 뭐야 깃발 하나 딱 꽂고 와 내가 한 걸 잘했어요 방금 지나간 멤버에게 내가 많이 한 편은 뭐야 저 사람은?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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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으아 어차피 해차이다 해차이다 가시죠 아 오케이 파이팅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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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딱 준비해 주시고 딱 하나 둘 셋 해차이가 더 빠른 걸로 학습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불렀었던 나의 애칭은 상성 지지 강아지 강아지 아 귀여워 강아지 여롸 쪄쪄쪄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튼! 자주만 봐라! We go up! 어? 저 붐인... 저 붐인데요? We go up! We go up! We go up! We go up! 하나 둘 셋! 우린 정반대로 해. 한 명은 미국 보고 한 명은 아래보고.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다 알지? 알지? 둘 셋! 멋있을 때? 야 있잖아 재민이 멋있을 때. 둘 셋! 기다려봐. 한 번만 더. 야 왜 이래? 고망대로 야! 왜 이래? 하나 둘 셋! 섹시! 수학의 NCT Dream을 따라하기? 와! 왜 이렇게 이거 해! 왼 왼쪽에 있는 사람. 런지니? 정철로. 겁나 귀엽다. 재민이 형. 난 진짜 귀엽다. 저거 너야? 어 나야 저거. 나는? 마크? 철로? 해찬? 다 똑같아. 제노? 파이팅! 파이팅! 짜요! 오. 아 알았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한국으로 힘내 아니야? 파이팅. 마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대단한 녀석이야! 형 영어로. 잘하자. 아 영어로 할 걸 그랬어. 영어로 해. 요! You doing good, bro? 아니 영어로 이거 하려고 했었어? 몰라. My eyes and my nose and my lips. 세트! 나랑 티키타카가 가장 잘 만든 멤버는? 죄송합니다. 저입니다. 자, 제미 나와봐. 나와봐. 제미야! 야! 제미, 제미님이잖아. 제미, 제미 나와봐. 아, 헤어 안무 추기. 아, 붐붐. 아, 붐붐. 아, 붐붐. 붐붐. 에헤! 느낌 있죠? 야, 살렸어. 야, 이걸 살렸어. 야, 나, 나. 이거. 정말 해? 이거. 웃는 거, 웃는 거. 아, 웃는 거? 잘했어. 오디오가 너무 겹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하자. 오디오가 너무 겹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하자. 사랑에 빠지는 과정 3단계 연기하기.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자, 1단계 시-작.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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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두 번째 빨리! 두 번째는 세 단계. 하나, 둘, 셋. 투하라 엔 쓰는 모두 싸인 가능 아 진짜 안 가능 자 준비 하나 둘 셋 도전 얘가 내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작 아 natuurlijk 줄이 있는데 브로너 마을스, 샤멘데스 I need you 바로 더 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과 이제 콘서트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섹시! 고개 맞지? 섹시! 섹시 저 너무 섹시 아 그거 내 꼬리 진짜 이렇게 갈 거야? 응 아 이게 또 이거야? 변하지 않아 없어? 밝은 역으로 나 다 나 없을 수 있어 나한테 흑이 없어 그 사인볼 던지는데 흑 맞아 맞아 왜 왜? 제가 멀리 던지려고 하니까 다 던졌는데 위로 안 가고 그것만 죽였으면 좋겠어 시즈니 사랑 7초 영어? 할 수 있어 시즈니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는 무조건 멤버를 맞출 수 있다! 에이 뭘 맞춰? 형은 못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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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웃겨 방금 약간 런싱이 같은 아니 야 잠깐만 이거 못 들었어 다시 해봐 야 바로 봐야 돼 바로 봐야 돼 없어 얘는 재민이다 에라이 철로 철로 아이가? 철로 아니야? 철로 아니야? 나도 우게 해찬이다 해찬이 아닌데 해찬이 아닌데 아니 너 아니야 너야 너야 아니 너야 지성이 가자 지성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 자 이제 귀엽게 세 번 할게요 뭐야 귀여운 애교 세 번 할게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 둘 정확히 방력이 넘쳐야죠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호 오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름 돋았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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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붙어 같이 한 번 보여줘 보여줘 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 진짜 궁금했어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네 우리의 맛은 되게 핫사스 약간 매운맛이고 여러분들 7가지의 다양한 맛을 맡아볼 수 있는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쥔 D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좋은 밤 보내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끝까지 두 개 나왔지 에이 그리고 지성이가 에어팟 케이스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어 찾았어요 헬로우 파리와 함께한 소감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헬로우 에이티투 처음으로 이렇게 릴레이 질문하니까 좀 신선했고 재미있었습니다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나 영어로 할게 지나가세요 단체 색깔 찍기 단체 색깔 찍기 해찬님 지성이 에이 전진이 제노 재민이 에이 에이 나 셜럽 오케이 알았어 everything you wanted in one album 진짜 너무 좋고 어 시즌이 빨리 보고 싶어 오 시즌이 쑥스럽긴 하지마 사랑한단 뜻이야 so now i come to you with open arms 굉장히 신선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되게 좋은 추억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형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칠 드림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you will find it everyday addicted already oh maybe maybe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뿜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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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우리 정교 앨범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찬아 요즘 왜 이렇게 정신 사나워 착하게 좀 살자 나 좀 그만 그려 표 머리 귀여워서 귀여워 옷도 밝고 팔찌도 했고 와 뭐야 안 끝나 이거 자 하나 둘 셋 아하 안녕 하나 둘 셋 수업 월녁인 엔시티 하이우 엔시티 드림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also support our new title song hot sauce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o hello a2 hello a2 wherever you are we are we are we are